일본 엄마의 힘, 황소북수에서 편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저자가 10년 동안 도쿄에 살면서 겪고 느낀 일본 엄마들의 자녀 교육법을 담았습니다. 네이버 포스트에 연재되며 한국 엄마들의 공감을 형성했는데, 일본 엄마의 육아와 교육법을 배울 수 있는 교훈과 힌트를 전해줍니다. 또한 일본 엄마의 훈육법과 자녀 교육의 원칙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일본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 방법부터 일본 아이들이 한겨울에도 맨발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육아 스트레스를 날리는 일본 엄마만의 방법과 노동력의 효율성을 먼저 점검하는 일본 엄마의 지혜도 소개합니다. 한국 엄마만의 시간 관리로 육아 스트레스를 날리는